혼자 하는거 다 따라하고 해봐 예 예 예 예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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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고 싶었대요 지금 뭐하는거에요? 지효씨가 일본어로 읽어주세요 너무 빨라가지고 사나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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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카우이 아니야 사나카와 사나카와 희사시부리 너는 그냥 하고 싶은 마음 아니야 아니야 읽고있는 척 여러분이 큰 파는 시일 됐습니다 큰 파는 시일 됐습니다 나도 신고한 파는 시일 됐습니다 지금이 막혀 없고 지금이 막혀 없고 지금이 막혀 없고 우리 팬션 출발 팬션 출발 팬션 출발 우리 지금 짜증난 거 같아 짬뽕스랑 생식들 요즘에는 붕몬 나는 찐맛해 안 맞아 안 맞아 태풍스랑 생식들 이쁜이에요 진짜 짜장면 먹은 입술 짜장면 먹은 입술 짜장면 먹은 입술 요즘 지효가 어떠냐고요 지효여? 지효언니요? 지효 언니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지효 내 짝꿍이야 질투.. 질투 나지? 무슨 소리야.. 짝꿍? 응 짝꿍이 짝꿍 안 알려줄건데 왜 알고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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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장난 같죠? 진심이에요 진심이야?!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다 봤어? 10일이야! 완전! 아 미치겠다. 네 저희 오늘의 예상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다현이에요. 오늘 머리 포인트! 하트 모양이에요. 하트! 하트 안에 똥! 하트 안에 똥이다! 우리 혜영 오빠의 작품입니다. 혜영 오빠 잘생겼다. 혼남 혜영 오빠예요. 여자친구 없으시대요. 네 여자친구 없으시대요! 여자친구 없으시고 여자친구 없으십니다. 여기는 저희 예쁜 머리를 담당하고 계신 세균 오빠요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여긴 손손이 다 나와! 어어어. 이렇게. 네. 항상 예쁘게 머리. 여기 저희 헤어를 예쁘게 담당하고 계신 소희언니입니다.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. 여기 저희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소희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왜요? 이렇게 지금 사나의 입술을 칠해주고 계신데요. 어 잠시만 여기 먼저. 자 또 한 분 계세요. 저희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아예언니 안녕하세요 여잔언니 저희 여자 매니저언니 마지막으로 대만인 오늘 트와이스TV2 보셨나요? 연예인 거기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식스틴때도 출연하신 저희 어의 예쁜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정효쌤입니다 근데 안 벗겨 브이 찍는다고 옷도 갈아입고 하이라이터 그르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예쁜 각도가 없을까요? 한 번 쳐다봐주세요 언니 한 번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TV에도 출연을 했답니다 우리 정효언니는 나도 빙수 많이 먹어야겠다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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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않아요 지금? 빙수 빙수 빙수들을 엄청 더 놀리시잖아 그거 해 빙수 빙수 빙 빙수 빙수 지금 되지 않아?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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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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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빙수 빙수 니은이 아니라니깐요 니은이에요 여러분 여기부터 다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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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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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드리 빙수 박수 빙수 ño 촬영이 끝났어요 촬영이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촬영이 끝났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모자 사랑해주세요 소리가 들리었나? 누구예요? 모모예요 모모들이 PPAP 해달라고 저희도 PPAP 중독돼가지고 그게 쯔이가 처음에 알려줬거든요 쯔이가 할 때 하트 그래서 나 처음에 하트인 줄 알았어 놀래 오셨다 선물들이 오셨다 여러분 선물은 저예요 이거 받았어요? 이거 언제 공유돼요? 지금 찍었잖아 이거 어? 댓글 볼까? 응 아 너무해 나 오지마 마지막에 한 번 많이 불러줘요 애들이 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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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아니 산아 언제 가요? 지금 아니 산아 언제 가요? 지금 안 나와 택시 들어갈까요? 택시 어? 금방이 금방이 아니 우리 택시 타면 그래도 돈 나는게 아니야 나 기다려줘 어머 얘 얘 금방이 아니 야 야 너 짓디 아니야 너 짓디가 뒤져두는게 안 돼? 아니야 나 짓디 안 돼 나 짓디 안 돼 나 짓디 안 돼 나 짓디 안 돼 오랜만에 손톱을 제가 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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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usa 준비 lanz광역 준비 감사합니다.